저 국사줄게요 국사! 어 나 죽어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와 방돈면 저거 진짜야! 저거 뭐해 방돈면 언니! 구독! 좋아요! 자 유튜브 시청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릴 워크샷 뭐든은 바로바로! 미세먼지 피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보다 와 이거 보면 거의 그냥 해폭탄 방사능 급이에요 진짜 그죠? 와 진짜 대박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방사능이 우리 쪽으로 쭉 다가온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저렇게 노란색 원 방사능이 우리 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걸 이제 왜 맞아 죽는 거야 이러면 피가 달면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모두 살아남으면 승량이 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가보시다 자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칠크루 와 여섯 명 다 모였네 우리 어 우리 두칠크루 협력하게 픽 잘 골라 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마 어 어 나는 그러면 잠깐만 모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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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로 버틴다 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마 그리고 모이라 시프트는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닌가요? 아니 아니요 저도 힐 걸 수 있어요 저 힐 걸 수 있어요 저 지금 방사능이 데뷔해서 방독맨을 써놨어요 아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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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놈이야 얻놈 야 혼자서 방독맨 쓰고 있어 아 진짜 혼자 방독맨 쓰고 있어 우리 뭉쳐 뭉쳐 최대한 뭉쳐 아 최대한 뭐야 이거 진짜 지구 멸망한 거 같다 진짜 와 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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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뭉치자 우리 최대한 어디 벙커 같은데 숨어있자 일루와 일루와 이쪽으로 와 어 방사능 온다 아아 방사능 온다 아 아 상대팀보다 오래 버텨야 돼 자 버텨야 돼 어 이거 뭐야 이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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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헬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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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음식 구하자 토마토 스프 곧 20초 뒤에 또 방사능이 오거든요 20초 뒤에 또 방사능이 오기 때문에 구석진 곳에 들어와가지고 해야 돼 상대팀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? 상대팀 한 명밖에 안 남았어 아! 사이트 한 명 죽었어 나이스 이거 뭐 너무 쉬운데요? 자 이제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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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거 해 폭발 진짜 오늘 투치 굴 다 능력 대박이야 좋아 굴소 죽게 굴소 아 나 죽어 와 방두면 저거 Entre A 저거 뭐야 방두면 얘 ㅋㅋㅋㅋㅋㅋ 방두면 이거 개사기 아니야 ㅋㅋㅋㅋㅋ 그 여러분들 오기 전에 식료품들 빨리 주워 담아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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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신.. 메신 어 죽어 죽어 얼음니다 옵니다 옵니다 이게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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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쵬기 죽여 죽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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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4초 24초 아 빨리 배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리지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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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무슨 파도 피하기 같아 아 버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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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바티스트가 이 스킬을 조금 아껴었었어 나 했어 와 버쳐 일단 버쳐 일단 버쳐 와 이거 나랑 버치면 한데 뭐야 별거 없네 나이서 와 우리 두 친구 오 피 아직도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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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케이 버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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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점점 셀지는게 너무 무섭다 야 와 와 힐러들이 무섭긴 무섭다 이렇게 부르시기라니까 빨리 방봉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원래 똥은 변기 앞이 제일 마렵다고 자 화물 얼마 안 남았어요 화물 얼마 안 남았어 지야버크까지 얼마 안 남았어 지야버크까지 지야버크까지 얼마 안 남았어 자 0초 이제 곧 옵니다 서로 버텨야 돼 이제 궁 닫어 궁 닫어 오케이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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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방해꾼들 있어 방해꾼들 조심해 방해꾼들 조심해 방해꾼들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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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야 돼 와 이거 힐 모양 표시 좀 봐 와 와 버텼어 버텼어? 나이상 와 나이상 돼지 잡아 돼지 잡아 야 삼겹살 구워 먹어 돼지 잡아 나이상 가시기다 오 예 두찌크루 전원생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죽음의 미세먼지 모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네요 협력하는 맛이 있네요 죽음의 미세먼지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더 뭔가 와 닿았던건 해폭탄 방사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코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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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